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지금까지 우리는 회원가입 없이도 간편하게 타사 인증을 해서 회원가입을 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분명해요 로그인 과정에서 우리가 액세스 토큰을 받았으니까 이를 이용해서 API를 제어해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완전히 새로운 산맥이 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몇 가지 지식들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웹서버가 클라이언트가 되어서 리소스 서버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요청해야 돼요 많은 리소스 서버들이 자사의 서비스를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종의 라이브러리인 SDK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HTTP 모듈의 리퀘스트 메소드 혹은 저명한 노드JS의 모듈인 리퀘스트 노드 패치와 같은 것들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나중에 크롤러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인증은 보안이 극도로 요구되는 분야예요 어떤 보안적인 이슈는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좋은 습관과 좋은 솔루션만으로도 자신도 모르게 보호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면역처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HTTPS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Authorization Code, Access Token, Client Secret이 누군가에게 모니터링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죠? HTTPS는 이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그 외에도 보안적인 부분에 대한 학습은 꾸준히 하셔야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용자의 편의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잡는 방법인 Federated Identity, 다른 말로는 타사 인증을 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리소스 서버의 API를 이용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소모님의 를 통해den 보통은 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접하는 방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 비결이 있다면